안녕하세요. 슈퍼헤어 만드는 한의학 박사 이문원입니다. 이 영상은 슈퍼헤어 만들기 성분편으로 도둑놈의 지팡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혹시 도둑놈의 지팡이라는 식물을 들어보셨나요?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요.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가 바로 고3이라는 한약재입니다.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건 뿌리의 모양이 지팡이를 닮아서였는데요. 도둑놈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도둑놈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요즘은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데요. 탈모방지 샴푸의 전성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추출물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이 있을 겁니다. 탈모방지 샴푸라고 하니까 탈모와 도둑놈의 지팡이가 뭔가 연관성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? 도둑놈의 지팡이, 즉 고3은 한방문원에서도 탈모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기록이 있고요. 실제로 다양한 실험에서도 탈모치료와 예방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.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, 즉 고3은 한자로는 쓸고자에 인삼삼자를 쓰는데요. 주로 피부에 생기는 종창, 습진, 상처치료에 효과적이면서 이외에도 세균성 이질이나 장염, 간염, 단낭염 등 각종 염증질환 치료에 쓰였습니다. 아마도 예전에 이질이나 장티푸스, 식중독으로 인한 복통설사에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를 먹고서 증상이 나아지고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맛있은 인삼이구나 라고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. 특히 고3은 두피의 지루성 피부염이나 습진 치료에 많이 활용되었는데요. 피부염이 나아지면 피부염으로 인해서 빠지던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 또 피부염 때문에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나는 것을 보고서 예로부터 탈모치료에 사용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최근 2000년대 들어서 고3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실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요. 2004년에 발표된 고3 추출물이 분자생물학적으로 모발에 미치는 연구결과라는 논문을 보면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추출물, 즉 고3이 탈모를 일으키는 DHT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했습니다.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 추출물이 O-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DHT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. 이외에도 2002년에 발표된 탈모 방지에 대한 고3 추출물 및 히노키티올 함유제제 임상 효과라는 학술 논문이 있고요. 2010년에는 고3, 인삼 및 단삼 혼합물에 의한 모발의 성장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. 이렇듯 고3이 탈모증 개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고3은 맛이 정말 써서 달여 먹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너무 써서 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그래서 먹을 때는 고3을 갈아서 환으로 만들어 먹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성질이 차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좋지만 몸이 찬 분들에게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. 그래서 먹기보다는 두피에 바르거나 뿌리는 외용제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. 도둑놈의 지팡이 뿌리를 다려서 냉장고에 보관해 둔 다음에 샴푸 후 헹굴 때 헹군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.